신 강마리 목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는 사랑없어 불평불만 뿐이고 권력상쟁 예사하니 가린한 사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살을 짚고 피소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었네 참 사랑은 주고 싶어 못 견디게 되나니 무조건적 희생하고 만족하는도다 나라나 왕을 위해 죽는 자는 있도다 죄인원수 나를 위해 죽을 자는 없도다 세상에는 받겠다는 궤한적 사랑이나 하나님은 모두 거저 땅과 하늘 우주를 주시니 허물 많고 어리석어 무지목매 하여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더욱 사랑하시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벌써 천국 때문에 그 가슴에 기쁜 만족 차고 넘치는도다 사랑, 사랑, 귀한 사랑, 예수 사랑으로서 7천만의 심령속을 좋게 장식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